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전시 재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재정 건전성 또 국가 채무 논란을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곧 발표될 3차 추경안 규모와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이 재정 건전성까지 짚어보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라살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우리가 있었나 1년 내내. 그러니까요. 요즘에 대몸이니까. 덕분에 위원님을 자주 뵙지만 제살림도 잘 걱정을 안 하는데 요즘 나라살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드디어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시행된 이후에 만나자고 했는데 드디어 시행된 이후에 만났습니다.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쓰고 계세요, 위원님? 저는 못 쓰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어머니가 세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별 지급이 아니라 세대별 지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제 몫을 주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해서 저는 못 쓰고 있는데요. 아니, 요즘 청소년들은 당당하게 얘기를 한대요. 어머니, 제 몫을 주세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그럼 지금까지 네가 먹었던 밥값, 거주했던 비 다 내놔라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꼭 제가 못 써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에게 지금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가 재정 구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복지 제도는 어섯발리 가정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중장기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이 경제적 공동체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대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춘, 20대 청춘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부양의무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개인별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4인 가족에게 100만 원을 줬는데 사실 저는 4인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5인, 7인 이 가족들도 다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정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라면 이분들은 명수에 맞게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가정 단위로 된 이유가 원래 정부와는 전체 가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70%, 하위 70%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득 통계가 개인 통계가 아니라 가정 통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주기로 한 마당이라면 우리가 가정 통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무 상관없이 인별 지급도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못 받게 됐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이는 창에 외상사절님이 어머니가 반찬 맛있게 해 주잖아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하시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정말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빨리 결정이라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한이 맺혀서 이 이야기 후기를 좀 털어봤고 그러면 이제 추경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정부 여당이 3차 추경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일단 추진배경 앞서 제가 문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거겠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동의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 3차 추경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람은 많지 않죠. 3차 추경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자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지만 3차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규모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말하는 규모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발표된 바는 없어서 저희가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초대형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네. 초대형이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차 추경 때 한 10조 원 정도 됐고요. 2차 추경도 한 10조 원 정도 됐어요. 합쳐서 한 20조 원 정도 됐는데 3차 추경이 1, 2차 추경을 합친 20조 원보다는 많을 거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아마 30조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차까지 하기는 어렵잖아요. 아직 3차 추경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4차 추경까지 정부에서 주장하기 힘드니 3차 추경 때는 1차, 2차 때보다는 좀 많은 금액을 하지 않을까.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3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만약에 아니라 뭐 하겠죠. 네. 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럼 1969년 이후 5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69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69년도에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경제개발을 한참 할 때여서 아마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쏟아붓지 않았을까.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나라에 돈을 쏟아붓는 게 경제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위기. 이 뚝을 메꾸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위기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대 위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수치적으로 한 번만 보면 IMF 때보다는 낫죠. 괜찮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더 무서운 게 이게 예측 불가능성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드 로그프 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경제적으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 꼴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경제적 위기 같은 경우는 이미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들이 있어요. 대공황 같은 것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IMF나 이런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자신을 하는데 이런 코로나 위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고 이것이 어떻게 나빠질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보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어주신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위기야라고 생각하면 진전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위기보다 더 무서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속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접근하면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매뉴얼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와닿는데 아까 전에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관건이다 하셨어요. 그 부작용이라는 게 결국 재정 여력에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지출은 확대하면서도 재정 여력을 최대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나머지 다른 한 손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나라살림을 연구하는 위원님께서 이 재정 건전성 이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제가 얼핏 여쭤봤을 때 위원님께서 별 의미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고는 의미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빚이 10억이 있어요. 제가 불쌍한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을 빚지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샀으면 저는 부자인 거고요. 그런데 단지 어떤 아파트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비로 10억을 빌렸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인 거고요. 그래서 부채 규모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수입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부채 10조 원을 안 지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10조 원을 안 했는데 그 10조 원을 재정 지출을 안 해서 우리나라 GDP 성장이 10조 원 이상 하락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채 문제라고 너무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재정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보통 자주 느끼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재정의 구조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정산림이랑 국가재정이랑 비교를 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정산림과 국가재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인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산림은 수입 규모에 맞춰서 지출 규모를 정하나요? 아니면 지출 규모에 맞춰서 수입 규모를 정하나요? 수입 규모를 맞춰야죠.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당연히 누구나 제한된 수입 규모에 맞춰서 지출 규모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두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국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출 규모에 맞춰서 수입 규모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소고기도 사 먹을 수 있는데 수입이 많아지면. 국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게 살림이 어려워지면 내수가 안 좋아지면 지출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게 국가 재정에다가 함부로 비유해서 생각했을 때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이 포인트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산림과 국가산림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지출 규모에 맞춰 수입 규모를 정하는 때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입이 더 중요한 거다. 부채 규모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의가 있잖아요. 40%? 41%? 부채 비율 40%인데요. 40% 많은지 60% 많은지는 저도 모르고요. 아무 학자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군요.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보통 경제학자나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런 숫자가 불행히도 없습니다. 40% 41%는 뭐예요? 그냥 정치적인 숫자인 거고요. 우리가 EU에서 한 60%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EU가 60%면 우리나라는 한 40% 아닐까라고 그냥 퉁쳐서 정치적인 숫자인 거지 이게 경제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것은 저는 부채 비율보다는 재정 수지를 한번 설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 수지, 수지라 함은 물론 수입과 지출의 줄임말인 거고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얼마나 마이너스냐. 이게 재정 건전성을 잴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데요. 코로나 위기 이전의 OECD 평균을 보면 자기네 나라 GDP의 한 마이너스 3% 정도 적자가 나는 게 평균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마이너스 2.5%거든요. 1차, 2차 추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3차 추경까지 해야지 코로나 이전 OECD 평균 정도로 재정 수지 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게 곳간을 여는데 보수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있긴 있어요. 정치적인 거요? 아니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구학적인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 사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거다라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 그리고 또 우리 발권력이 없다.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그런데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비율이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건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보다 재정 건전화를 더 유지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합류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차, 2차 추경을 했음에도 GDP 대비 마이너스가... 2.5% 정도인데. 이후에 코로나19 이전에 정도다. 그렇죠. OECD 국가들 코로나 이전이 마이너스 3%였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은행 놀이를 하면 제가 그냥 종이에다가 돈 써서 마구마구 발행하겠지만 나라 살리면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어떤 예산에서 빼와서 또 어떤 예산에서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은 이 상황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칙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지출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대원칙 자체는 맞는 원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여도 우리는 잘 졸라매어야 돼요. 아무데나 졸라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숨막혀요. 아무데나 졸라맬는. 숨막히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부정적으로 본 것은 지난 2차 추경 때 허리띠를 졸라맨다라고 했던 세출 구조 조정이 정말 필요한 또는 가능한 유효한 구조 조정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사실 부정적으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SOC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가 실제 SOC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SOC에 대한 지출 시기만 오래 지출하지 않고 내년에 지출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또 실제로 SOC를 줄인다고 쳐도 과연 이것이 필요한 걸까. SOC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경제 부양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줄인다면 잘 줄이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한 것들은 해외 그런 공무원들 해외 연습이나 해외 그런 출장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항목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국방비 같은 거를 또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기사에서 3차 추경위에 국방예산 7천억 줄였다고 했는데 기세부가 바로 이거 사실무군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었거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방예산 줄인다 그러면 또 엄청 정치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예산은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책하는 사람이 줄여야 된다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정무를 하시는 정치인들이 우리 같이 판단을 해서 줄여야 된다라고 또는 줄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지 제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럼 3차 추경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1차, 2차 추경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이나 검역 시스템 구축 아니면 소비 위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집중했다면 3차 추경은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담은 신산업들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장기적 산업 과제 아닙니까? 거기에 추경이라는 건 지금 급한 불 끄자고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이야기들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급한 불을 끄더라도 뭔가 좀 중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그런 디지털 뉴딜이나 아니면 그런 환경 뉴딜 같은 얘기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지금 우리 돈을 쓰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산업을 위한 그런 예산은 괜찮다,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중에 또 하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예산에 또 쓸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죠. 그러니까 3차 추경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구조 산업, 어떤 산업을 새로운 기반 산업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있고. 신산업 구조. 신산업,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1차적인 것이 고용유지입니다. 3차 추경의 핵심은 오히려 저는 고용유지와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일자리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고용유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 예산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신산업을 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쓰는데 돈이 써서 없어지는 건 아깝잖아요. 그런데 돈을 써도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시설이 있어요. 에너지 절약시설에다가 돈을 쓴다면 우리가 쓴 돈 때문에 에너지가 그만큼은 아닐지언정 상당히 많이 절약되면 우리가 쓴 돈이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면 디지털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돈을 쓰고 그 돈 쓴 것만큼 그만큼 또는 거기에 필적할 만큼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신산업 구조를 만든다면 우리는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허리띠를 어디를 졸라맸느냐도 중요하고 어느 부분에 물을 붓느냐도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잘 고민해서 시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5585님이 재난기본금 쓰고 진짜 경제 좋아졌나요? 팩트체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팩트체크는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좀 새로운 여태까지 벼르고 있어서 하지 않았던 소비, 새로운 소비를 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저 자신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차라리 현금을 주자. 이런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 쿠폰보다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걸 쓰면 그만큼 현금을 덜 쓰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는 똑같고 오히려 쓰는 것만 복잡해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장단점이 다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보면 경제적 이론으로만 보면 제가 옛날에 했던 말이 맞거든요. 사람이 합리적 경제 주체라면 제가 옛날에 했던 말이 맞는데. 그걸 쓰면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제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건 이것대로 쓰고 현금은 현금자로 쓰더라고요. 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자기 월급 가지고는 돼지오기를 사 먹던 분도 여기서 받은 돈 가지고는 소오기를 사 먹는 그런 소비 형태가 나타나니까 나름대로 성공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또 의원님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3차 추경안 관련된 분석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쪽으로 인 LOAN ㅋㅋㅋㅋ 장las